오늘은 여러분께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게 된다는 하나의 진리를 보여드릴까 합니다. 한양대의 단위는 엘리트 정상인이 한국 저출산 이후에 대해 발언을 하게 됩니다.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가타부타 말할 필요도 없고 갱 한국여자 때문임. 나보고 여혐이라 말하기 전에 통계나 보고 말해라. 남성만 징병되는 국가에 사는 여성 90%가 이 세상은 여자에게 불평등하다 생각한다더라. 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에 대한 통계를 보시면 모든 세대를 총망나하여 여성들은 여성에게 불평등한 세상이라 발언합니다. 남성들은 극단적이지 않고 반반 정도로 나뉘어 있는 것과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죠. 한양대 엘리트 정상인의 발언 더 보겠습니다. 20대 30대 한국 여성은 전 세대에서 물질주의 신경증 1위이고 감사지수는 꼴등이다. 라는 통계는 여기서 보실 수 있고 소득 동지론 지수 oecd 꼴제. 라는 이 통계는 간단히 말해서 남자보다 돈을 못 버는 한녀들이 돈 많이 버는 남자들에게 설거지 당하기 위해 부들거린다는 뜻이고 한국은 명품 소비율 세계 1위이다. 라는 통계 역시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. 멈추지 않고 한국 여자는 세계에서 가장 성형을 많이 한 여성이다. 라는 통계도 찾아보실 수가 있고 다른 통계들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. 못 믿겠으면 직접 찾아보시길 권장드리죠. 성관계 리스 세계 2위 이혼률 세계 9위 아시아에서는 1위 마름비만 세계 1위. 자궁적출률 세계 1위 범죄피해 망상 세계 1위. 초혼연령 1위는 위키피디아 들어가면 나오니까 귀찮아서 안 가지고 왔다. 요약하자면 현 20대 30대 여성은 가장 신경증이 강하며 물질주의적이며 명품 소비율이 높고 육아를 소홀히 하며 남자만 징병되는 국가임에도 자신이 차별받는다 생각하고 세계에서 가장 남자 대비하여 돈을 못 벌며 성형을 많이 하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성관계 리스가 심하며 이혼율도 두 손 안에 꼽히게 많이 하며 가장 몸매가 안 좋고 결혼 당시 가장 늙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피해망상이 심하다. 이 모든 걸 여혐인이 어쩌니 할 거면 그냥 뒤로 가기 해라 공신력 빵빵한 통계들만 가지고 왔으니까 여기서 더 할 말이 있냐 통계가 그렇다는데 어쩔 거냐 니들이 신고 테러에서 글 내리면 저 통계들이 변하냐 통계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한양대 정상인의 글이 재밌지 않습니까 그 어떠한 감정도 개인적 견해도 들어가지 않았으며 건조하고 담백하게 팩트만을 보여주게 되죠 이 정상인의 발언에 반박하고 싶다면 통계에 맞서는 또 다른 통계를 가지고 와야 할 건데 우리 한국 여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가 이런 글 쓰는 건 저 현상을 가속화 시키는 거고 분탕충인 거다 너는 에타 분탕충인 거야 팩트를 가져오면 뭐가 개선이 되냐 갈등 유발 분탕인 게 뻔히 보여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조선족 중국인들 병먹금 하자 알아서 라는 식으로 우리 여성들은 통계에는 반박하지 못하고 저런 글을 쓰면 분탕이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죠 반박은 단 한 문장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똥덩어리 같은 소리라고 입에 거품이나 무는 여성들 우리 한국 여성들 이런 팩트에 반박하지 못하면 그냥 푸바오 영상이나 보러 가서 눈물이나 질질 짜는 게 어떨까요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이유를 저 역시 완벽한 문장으로 말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말하면 유튜브 신고 테러 맞고 채널 갈아타야 하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여성들께서는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 여성 인권은 최정상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당신들이 하는 행위는 인권운동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길 바라죠 이 영상을 보고 한 명이라도 깨우치는 여성이 생기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삼겹살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통계에 반박하지 못하니 분탕충이라 메신저만 욕하는 우리 여성들